폭파 지금 서브에 있습니다 맥토민이랑 어.. 프레드? 어.. 프레드랑 이 폭파 세 명의 조합은 잘 만들어 놓으면 괜찮을 수 있을 거 같은 조합이라 어... 5만들 1만들 기훈!! llaags 야.. 야 축구 존나 잘 하들아 야 축구 잘하네 이 s*** 이거 어제 제이미바디 보고서 야 나도 한 번 해야지 이거 생각한거야? 뭐야 이거 자 왓4D 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스코어는 0대0이에요 어 비커리즈로드 왓4D 홈이죠 오늘 맨유의 특이점이라고 하면 폴폭바가 서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뭐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후반전에 투입될지는 체크를 해봐야 될텐데 음 내만냐 마티치랑 뭔가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축구적인 이야기라는 것 같은데 무슨 얘기라는지 알 수가 없는데 저희가 폭바 영상을 주원형이랑 찍어놓은게 있어요 그거를 아마 월요일이면 업로드가 될텐데 이 경기의 내용과 섞어서 추가적인 영상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봐야 되겠죠 어쨌든 폴폭바가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게 필요하긴 합니다 어 현재 맨유가 어려워하는거는 라인을 올리는 강팀이라기보다는 좀 내려앉아있는 맨유 입장에서는 지공을 할 수 밖에 없는 팀에게 어려워하죠 지공을 뚫을 수 있을만한 정교한 공격을 해줄 수 있을만한 선수가 없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심플한 속도 그 다음에 타고난 하드웨어를 이용한 공간이 있어야 자라는 선수들 위주로 배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어 그렇기 때문에 지공을 펼쳐야 하는 내려앉아있는 팀에게 좀 어려움을 겪는데 폭바가 오면 그거를 해결해줄 만한 여러가지 카드가 생기죠 중거리 수충을 때릴 수도 있고 미디필더랑 주고받으면서 올라갈 수도 있고 전환을 해주는 패스트 폭발은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폭발의 복귀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 오늘 경기 어떻게 될지를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나이점 피어슨 감독은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박찬아 해소리언이 얘기했던 것처럼 레스터 시티에를 승격을 시켜놓고 아들레미가 동남아에 가서 태국에 가서 매춘을 하고 그 영상을 유포시켰다가 감독과 다 나가리가 됐었던 그 이후에 라니에리가 팀을 이끌고 동화를 썼던 그 감독이죠 그러니까 나이점 피어슨이 그 이전의 레스터를 맡아서 어떤 보여줬던 그 성과는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라하샤 감독이 경질되고 키케 플로레스도 경질되고 나이점 피어슨이 중간에 왔는데 지금 나이점 피어슨이 쓰고 있는 전술은 4-2-3-1입니다 페메니아, 카스카트, 그 다음에 카바셀레 오른쪽이 마리아파,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윌리우즈, 에틴, 카푸이를 투벌란트를 두고 두쿠레를 약간 그 앞쪽에 세우는 스타일의 전술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미드필더를 좀 강하게 두고 데울로페우나 이스마일라사르 양쪽 측면에 한쪽은 기술이 있는 데울로페우 한쪽은 속도가 있는 쌀을 이용해서 공격을 하겠다 이런 느낌인데 두쿠레는 되게 저는 좋아하는 미드필더예요 그리고 빅클럽이랑도 링크가 제법 많이 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쿠레가 이 자리에서 조금 아쉬운 건 이 선수가 정교한 스타일의 선수라기보다는 좀 넓은 보폭, 그 다음에 역시 좋은 키 그런 걸로 성큼성큼 밀고 나가는 속도나 이런 느낌이 더 좋은 스타일의 선수인데 여기 있다 보니까 순간순간적으로 선택이 있어서 좀 투박한 느낌? 그런 것 때문에 아쉬움이 있는 스타일인데 이 4-2-3-1로 어느 정도 재미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링뉴는 4-2-3-1 다른 건 다 똑같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넘버 10자리에 링가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4-2-3-1을 썼고 넘버 10자리에 투박한 선수가 그리고 활동량이 많은 선수가 있는 건 좀 동일하네요 전체적으로 왓포드가 저는 라인을 내려놓다가 데일로페오나 이스마일라 사르를 통해서 역습을 때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닙니다 생각보다 프레스를 하고 있고 밀어붙이면서 초반부터 맨유가 후방에서 올라오는 걸 방해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 압박은 나름 잘 통하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빠져나오는 장면에 몇 번의 좋은 장면의 전환 패스는 맥토미나이 쪽에서 나왔습니다 래시포드가 밀고 나가는 장면이 있었는데 래시포드가 항상 아쉬운 점 판단에 대한 아쉬움? 그런 게 좀 아쉬운 게 있었고 한 번 링가드한테 완전 통짜 기회가 완전 통짜라고 하기에는 수비수가 한 명 붙어있긴 했습니다만 칩샷을 때렸죠 제가 봤을 때 대표팀에서 만날 수 있는 제이미 바디 바디가 어제 굉장히 맨시티드 상대로 멋진 득점을 했기 때문에 그래 나도 한번 따라해보겠어 푹 찍어찼어 너무 세게 찍어찼죠 꼴망 위를 치는 윗금을 챌린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어이없는 모습 역시 우리에게 축구적인 즐거움을 주는 제시 링가드 감사합니다 우리보다 구독자가 지금 9만이 많거든요 저희가 링가드를 따라잡기 위해서 노력을 해볼 거고요 어쨌든 왓포드는 투박해서 그렇지만 나름의 밀어붙이는 힘과 속도를 통해서 공격을 해보려고 했는데 딱히 이렇다 할 만한 장면을 만들어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글쎄요 이 이후에 어떤 카드를 쓸 수 있을지 모르겠고 솔직히 말해 수반이 기대가 되진 않았습니다 딱 하나 기대가 되는 거 폴포빠가 왔을 때 어떤 식으로 맨유가 그 선수를 활용할 것인가 와포드는 지금 너무 안 좋잖아요 아무리 선수단이 좋다고 하더라도 시즌 전반기를 싹 20위로 날려먹었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에 빠르게 반등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홈에서는 어떻게더라도 승점 1점이라도 따야 된다 그러면서 좀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느낌을 낸 게 아닌가 싶은데 글쎄 뭐 어떤 식으로 좀 결과가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전반전에는 솔직히 경기 내용은 딱히 할 말이 없었고요 후반전 들어가서 더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하잇떠허 아 뭐야 대야 뭐예요 아니 이게 뭔 일이야 야 이거 뭐냐 이거 아 이 비싸카의 어떤 그 태클이 이번에는 화가 됐네요 야 이거 끝났다 이거 이거 아 모르겠어요 쫓아가기가 쉽지 않을텐데 이거예요 이거예요 폭파 이런거죠 야이 제라이씨 포그마가 나와서의 어떤 이 장점은 무장면에서 다 나왔는데 야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주헌이 형이 이제 기가 살겠다 이거 봐라 포그마가 자리주면 뭐하냐 떠먹여주면 뭐하냐 다 토하는데 자 경기가 2대0 왓포드가 이겼습니다 홈에서 5무 7패를 하고 있었던 팀이 13경기만에 이겼고요 리그는 6경기만에 승리를 했습니다 승점이 9점이었던 팀입니다 꼴찌였죠 어 오늘의 경기를 승리하면서 승점 12점 이제 PL의 프리미어리그 20개 팀 중에 한자리대 승점을 가진 팀은 없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 메뉴입니다 포인트가 몇 개 있습니다 일단 대해야의 실수 이건 뭐 사고죠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건 실수하면 이런 실수를 하면 그 경기에 이기려면 공격진이 빠방한 팀 리버풀 같은 팀이 알리송이 실수를 한다거나 맨체스터 시티가 에델송이 실수를 한다거나 그런 공격진이 만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믿고 있는 골키퍼가 실수를 하면 팀이 흔들리죠 그러면서부터 뭔가 약간 어 분위기가 왜 이래 이런 느낌이었는데 자 그 다음에 이야기할 부분은 완비사카입니다 완비사카가 태클을 하면서 PK를 내줬고 그걸 트로이디니가 처리를 했죠 태클의 기회비용 어 완비사카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상 뭐 유튜브에서 말씀드렸지만 수비에 대해서는 확실한 선수다 근데 오늘은 이제 수비 공격을 다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언제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태클을 워낙에 잘하니까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지만 이 태클이라는 게 항상 참 위험하긴 하다 우리가 알고 있죠 우리 감스테 태클 주행 지나갔던 거 그리고 월드컵 때 장현수의 태클 태클은 어 모든 지도자도 그렇고 현장에서도 그렇고 만나보면 최후의 수비수단이에요 굉장히 멋진 수비죠 그리고 깔끔하게 공을 빼낼 수 있다면 어 그만큼 멋진 수비도 없습니다만 제일 좋은 건 태클하지 않으면서 먼저 자리를 잡아서 끊어내는 그런 수비죠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급의 수비수라고 할 수 있는 물론 풀백과 센터백을 비교하기는 뭐합니다만 뭐 이를테면 만다이크라거나 태클하기 전에 쉽게 끊어낼 수 있는 어떤 방법과 그 장면이 있다면 그때 끊어내는 게 최고입니다 왜냐하면 태클은 위험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근데 완비사카가 왜 그런 얘기 우리 유튜버에서도 그렇고 많은 팬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창조 태클이다 먼저 약간 제껴진 다음에 그 다음에 태클로 막는 경향이 있다 이런 얘기를 가끔 팬들도 했었는데 사실 완비사카가 오늘 태클로 PK를 준 것만으로 이 선수한테 뭐라고 얘기하기까지는 완비사카가 이번 시즌 쭉 그 태클로 인해서 맨유 수비를 잘 이끌었다기보다 수비 4명 중에 1명으로 해왔던 게 있기 때문에 막 비판하기는 뭐합니다만 이제 완비사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태클이 항상 위험함을 가지고 있는 수비다 그 전에 끊어내는 게 최고다 이거는 항상 좀 생각을 해놔 과야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무슨 말이죠 생각을 좀 해야 될 것이고요 다니엘 제임스가 오늘 부상 때문에 나간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면 좀 이해가 안 가죠 어쨌든 다니엘 제임스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오른쪽 공격이 굉장히 좌우의 어떤 밸런스가 무너졌습니다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 또 완비사카 얘기인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완비사카가 수비 1,2,2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다만 수비에 비해서 공격이 아쉽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보여주는 스탯으로 봤을 때 현대 축구에서 풀백이 가지는 빅클럽이라는 이 팀들이 가지고 있는 풀백들은 수비는 기본 빵 공격이 굉장히 유려해야 그드 선수가 빅클럽에서 굉장히 유효한 자원으로 쓰일 수 있다 근데 완비사카는 그런 면에서 아쉽다 완비사카의 공격에 만족한다면 그거는 맨유의 어떤 클럽의 위상을 스스로 깎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다니엘 제임스가 부상으로 빠지고 난 다음에 완비사카 혼자 있으니까 공격적으로 한쪽의 축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도 아쉬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완비사카는 좀 공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발전의 여지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더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양날개의 밸런스를 위해서 풀백 물론 반대쪽도 사실 루크셔였기 때문에 공격이 제대로 된 건 아닙니다만 완비사카가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리고 다니엘 제임스 부상 때문에 오른쪽 공격이 많이 좀 무뎌졌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스타TV에 포그바의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포그바의 모친이 계시기 때문에 포그바가 이제 반대급부로 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포그바 잘하는 거 알아요 잘하지 근데 다만 쇼맨십이나 이런 멘탈적으로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저는 좋아하는 선수는 아니에요 선호하는 선수는 아니에요 근데 이쪽에서 너무 포그바 깎아치는 거 봐라 야 죽고 잘한다 막 이러면서 이러니까 상대적으로 아우 뭐 그렇게 잘한다고 막 이렇게 되는 느낌이었거든 근데 오늘 보니까 저희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폭바로 찍어놓은 영상이 있어요 지금 편집 중이거든요 월요일에 올라갈 거란 말이야 근데 주헌이 형이 얘기한 대로 됐습니다 폭바가 오면서 맥토미니랑 이런식 맥토미니가 또 마타로 교체가 됐죠 프레드가 백포 앞에 역삼각형 끝에 그 다음에 폭바가 위쪽으로 왼쪽 맥짤라 정도의 느낌을 가졌는데 폭바가 오니까 그제서야 원터치로 패스가 돌아가고 먼 거리에서 롱 패스가 올라가고 전환하는 패스가 들어가고 중거리 슈팅도 나오고 아 오늘 경기는 비록 패배했습니다만 포그바가 있음으로 인해서 맨유가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을 단시간 동안에 굉장히 많이 보여준 경기였다 어 이 영상이 아 사실 먼저 나왔으면 되게 좀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오늘 경기를 보니까 더 드네요 이게 영상을 저희가 목요일에 찍었을거에요 근데 편집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얘기도 좀 길게 나왔고 다 하다보니까 20몇분을 얘기해가지고 주헌이 하도 막 열변을 토해가지고 그 다음에 저희가 바둑판도 조금 쓰고 그러면서 시간이 좀 걸리는 영상인데 어쨌든 요 경기 이전에 목금중에 찍었는데 그 주헌이 형이 얘기한 부분이 그대로 경기에 좀 반영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또 아무래도 포그바가 또 어떤 플레이를 지속적으로 보여줄지 모르겠지만 주헌이 형이 한동안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아 아 나 축구 좀 한다니까 포그바가 맨유에서 제일 잘한다고 솔직히 말해서 맨유 지금 있는 선수 중에 포그바도 축구 잘하는 사람 있습니까? 얘 엉덩이 쳐줘야 된다고 여러분 아시겠어요? 아 아 아 라고 할거거든요 여러분이 좀 이해해주시구요 어쨌든 폭박 앞으로 맨유가 다음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떤 식으로 경기를 풀어가고 4위 티켓을 따내기 위해서 전진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해답을 준게 이 경기의 그 부분 아닌가 맨유 입장에서 위안 삼을 만한 부분은 그분밖에 없었다 자 다음 경기는 토트넘 대 첼시입니다 여러분 주헌이 형이 맨체스터시티 대 첼시 아니에요 맨체스터시티 대 레스터시티 레스터의 승리를 점쳤고 맨체스터시티가 이겼습니다 왓포드 대 맨유 맨유의 승리를 점쳤는데 왓포드가 승리했습니다 토트넘 대 첼시 첼시가 이긴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기대해주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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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